경자년은 가고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이 멈춰서고 지역경제는 마비되어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방역을 위한 철저한 노력 덕분에 보송군의회는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송군과 군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발전을 위해 우리 보송군의회는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스크 의병단을 조성하여 마스크 무료 배부, 독감 무료 접종 진행, 수해 예방 및 복구 작업을 통해 보송 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보송군민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아낌없는 원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열린 의회의 구현을 이루겠습니다.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현안 사업들이 군민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구의회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우회 본연의 기능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송군과 군민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책과 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인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송군민 여러분, 국민의 기대,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변환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2021년 신축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기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